나 오늘 개못생겼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차 요란한데 방구쟁이 같아요 방구대장 뻥뻥이 소리 없이 강하다 렉안자 아시나요? 소리가 차를 말한다 쉿 렉안자 완전 힙합인데? 차 빠진다 이리 와 차 빠지니까 형도 같이 빠지세요 예? 돌아왔나요? 아니 안 돌아왔어요 부산 가서 힙합질 했잖아 어? 힙합질 애가 힙합이고 힙합이 나인 몰아일체의 경지 훈이 담긴 구라 우리 하나 나랑 먹자고 그냥 아 너 그거 먹는다고? 아 나 오늘 개못생겼어 이쪽은 뭔 일이에요? 아 이게 자꾸 터져 혹시 A로 시작하는 그거예요? 네 아닙니다 아 A로 시작했다 엘러지 아 노티드 노티드 형님 한 주에 한 주에 아 나 안 먹어 아 노티 노티면 한다고요? 노티드 잘못 들었어요? 노티 네 잘못 들었습니다 노티로 들어가지고 빠바로티 어? 빠바로티 빠바로티 짜파게티 무슨 말이야? 뭐 하실래요? 뭐 하실래요? 아 빠바로티 할지 짜파게티 할지? 너 지금 흑인 비하였냐? 뭔 소리야 갑자기? 짜파게티라 그랬죠 지금 이 소리가 인종차별 줄이란다 이 느낌이 이 뭔 개소리야? 우리는 이걸 펀치라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힙합이네요 어 그럼 그럼 우린 이걸 언어유희라고 부르기로 했어 언어유희의 유희왕이에요 우린 이걸 쌉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봉인대 액조디아라고 아세요? 다 알고 있어 팔다리 결박 결박 봉인대 액조디아 욕망의 항아리라고 아십니까? 욕망의 항아리라고 아십니까? 욕망의 항아리라고 아십니까? 욕망의 항아리라고 아십니까? 아 그 단지인데 단지 얼굴이 있을 때 뭐 이런거냐 가노 가노 저도 가노과 출신 좋아합니다 우린 이걸 씹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가노과 출신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아 가노과 좋아하세요? 아니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니까 가노과 좋아하시냐고요? 가노과 나 좋아해 나들 아 펀치라인 오오 오로성 이별했어 어? 이거 이별 워킹이야 우리 축하한다 웰컴백 와 이거 되게 상징적이네 진짜 상징적인 거네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앞으로 걸어가는 편이야 걸을 때 오른발 다음에 왼발을 쓰는 편이야 이제 마중으로 나가는 편이야 코로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게 힘들어 형 약간 궁합구조는 약간 카피바라 스타일인데 아 그렇죠 바라죠 바라고 바라고 카피바라 원하고 원하죠 바라바라 혹시 근데 죄송한데 간달프세요? 키가 졸라가시네요 간달프가 한 이만해 형 봤죠? 호비 쪽들 집에 간달프 머리 막 둘러박잖아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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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요 라인이 좀 좋다 들어가 갈게요 누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